헤어 에센스, 컨디셔너, 린스, 트랙티먼트, 헤어팩 띵띵치 마요네즈로 헤어팩을 하는 거야 그냥 마요네즈는 먹어 안녕 동생들 언니 오늘 좀 달라 보이지 않아? 청순해 아니면 섹시해? 둘 다 그래 알아보는구나 오늘 언니가 청순함의 필살기 찰랑이는 머리카락 자랑 좀 해보려고 머리를 풀고 와봤어 동생들도 머릿결 관리 잘하고 있어? 예쁜 얼굴에만 신경쓰기 바쁘다고? 안 돼! 머릿결도 케어해줘야 한다고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오늘은 언니가 찰랑이는 머릿결 관리에 필수인 헤어 케어 제품들에 대한 팩트체크를 준비해봤어 잘 들어봐 사람마다 환경이나 영양상태 두피와 모발의 상태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차는 있어 보통 머리카락은 하루에 0.3mm에서 0.5mm 정도 자라 한 달에 1cm에서 1.5cm 정도 자란다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한 달에 1cm씩 힘들게 기른 머리카락인데 이 머리카락들이 상해버린 이유는 뭘까? 주된 원인은 바로 큐티클의 손상이야 우리 머리카락은 큐티클로 하나하나 감싸져 있는데 이 큐티클은 외부 물질로부터 머리카락을 보호해주고 머리카락 내부의 영양성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그런데 너무 뜨거운 드라이기 열이나 파마, 염색, 스타일링 제품들로 인해서 큐티클이 손상되면 머리카락이 잘 엉키고 윤기도 없이 푸석푸석해 보이게 돼 또 머리카락을 강하게 빚거나 젖은 상태에서 빚는 거 그리고 머리를 감고 나서 비벼서 말리는 행동들도 건강한 큐티클을 떠져나가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의해야겠지?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헤어케어 제품들로 관리를 해주는 게 도움이 돼 이미 상해버린 머리카락들도 헤어케어 제품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코팅을 해준다면 개선될 수 있지 그런데 헤어케어 제품들 종류가 너무 다양하지 헤어에센스, 컨디셔너, 린스, 트리트먼트, 헤어팩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다 기능을 보면 보습효과를 주는 모이스처라이저 구조를 강하게 해주는 프로틴을 함유한 제품 모발의 pH를 조절하는 제품 폴리머로 코팅을 하는 제품 열로부터 보호하는 제품 정전기를 방지하는 제품 등 너무 기능이 다양해 이 제품들은 각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우선 헤어에센스 헤어에센스는 크게 기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클리닉 에센스와 오일 에센스 그리고 컬링 에센스야 클리닉 에센스는 손상된 모발에 수분과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드라이기 사용 전에 발라주는 게 좋아 다음은 오일 에센스 오일 에센스는 머리카락에 단백질과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 영양이 필요하고 푸석한 얼굴에도 오일을 발라주지 머리카락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마지막 컬링 에센스는 헤어펌을 한 뒤 컬을 풍성하고 탄력있게 유지시켜주는 에센스야 자 그럼 헤어에센스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헤어에센스는 머리를 감고 나서 말리기 전에 살짝 젖어있는 상태에 모발을 전체적으로 발라준 뒤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걸 권장해 그리고 쉽게 상하는 머리카락 끝부분에는 드라이기 사용 후에도 한 번 더 가볍게 발라주면 좋아 다음은 린스 린스의 성분에는 실리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실리콘이 샴푸 후 뻣뻣해진 머리카락에 윤기와 광택을 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 또한 린스는 샴푸의 세정 성분을 중화해주고 머리카락에 적당한 유분을 주지 그래서 내 모발이 건강하다 하는 동생들은 샴푸 후 린스 정도만 해주어도 충분하지 다음은 컨디셔너 컨디셔너는 사실 린스와 마찬가지로 샴푸 후에 거칠어진 모발에 유분과 윤기를 주는 제품이야 둘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린스와 컨디셔너를 도불시에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지 다음은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는 손상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트리트먼트를 사용할 땐 축축한 모발보다는 샴푸 후 물기를 적당히 제거한 다음에 살짝 젖은 모발을 해주는 게 좋아 두피를 제외한 모발 전체에 골고루 발라준 후 손상된 부위에는 한 번 더 발라주기 그 다음 물로 시험해주면 되겠지 마지막으로는 헤어팩 헤어팩은 트리트먼트와 마찬가지로 모발뿐만 아니라 모발 내부에 손상까지 케어해주는 제품이야 헤어팩은 매번 할 필요까지는 없고 모발 손상이 아주 신나다 싶으면 주 1회 정도 사용해주기를 권장할게 헤어팩을 10분에서 15분간 해주고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주면 돼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편한다 오! 과연 머리를 감는 물온도가 머릿결에 영향을 미칠까? 우선 찬물에 머리를 감으면 혈관을 수축시켜서 두피의 긴장감과 탄력을 주지만 세정 효과가 떨어져 그렇다고 너무 뜨거운 온도로 샴푸를 하게 되면 두피에 남아있어야 할 기본 유분기마저 제거하고 두피 상태를 건조하거나 민감하게 할 수가 있어 머리카락의 큐티클도 손상될 수 있지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게 되면 머릿결도 상하지 않고 세정욕도 좋아지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언니는 미지근한 물로 머리 감는 걸 추천할게 X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자발적으로 손상된 모발이 회복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대신 최근에 아까 설명해준 것처럼 다양한 헤어케어 제품을 꾸준히 사용한다면 손상된 모발을 어느정도 다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5. 모발은 지속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에 노출되면서 변성이 일어나 자외선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광선의 한 종류야 파장에 따라 UVA, B, C로 나뉘고 피부와 모발에 손상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 그중 UVP는 일광현상을 일으켜서 피부뿐만 아니라 모발에도 큰 손상을 주지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모발에 케라틴 단백질을 손상시켜 모발이 탄력을 잃고 쉽게 푸석거리고 건조해지지 특히 젖은 모발이 햇빛에 노출될 경우 손상이 더욱 심해지니까 물놀이철에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 그래서 최근에는 헤어제품에도 자외선 차단효과가 있는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어 5. 마요네즈를 헤어팩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인간요법 중에 하나야 마요네즈를 뭘로 만드는 줄 알아? 달걀 노른자랑 식용유랑 식초를 이용해서 만들어 이 세 가지 성분은 모발 수분과 유분 공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머릿결이 좋아질 수 있는 거지 단 마요네즈는 굉장히 기름지기 때문에 제대로 헹궈내지 않으면 두피의 모공을 막아서 뾰루지가 나고 모발이 떡이신다 떡이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헹궈줘야 해 알았지? 근데 말이야 요즘 시중에 좋은 헤어팩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마요네즈로 헤어팩을 하는 거야? 그냥 마요네즈는 먹어 헤어팩을 바르는 거야? 오! 보통 미용실에서 트리트먼트 바르고 시간을 두잖아 그리고 언니가 티움을 좀 줄까? 미용실에서 쓰는 헤어팩 있지? 그걸 머리에 쓰고 드라이어로 열 처리를 해주면 흡수력도 높일 수가 있고 도움이 된다고 바르자마자 바로 헹구지 말고 큐티클 방향대로 이렇게 빗어주면서 모발 큐티클 층 사이사이 손상된 부위에 영양이 흡수대로 해주는 게 더 좋을 거야 우리 보통 미용실 가면 어떻게 해? 트리트먼트 바르고 언니들이 이렇게 계속 만자지지? 이게 큐티클 방향대로 마사지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 오늘은 각종 헤어케어 제품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해봤는데 어땠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헤어케어 제품들의 정확한 역할도 알게 되고 사용법도 알았지? 앞으로는 동생들의 머리 손상도에 따라 잘 맞는 제품들 선택하고 관리하면서 찰랑찰랑 건강한 머릿결 마음껏 뽐내보자고 다음 주에 또 보자 안녕